강원도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헬로 이슈토크 시간입니다. 역동적인 퍼레이드로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원주 다이나믹 댄싱 카니발이 이번 주말 연주시 일대에서 펼쳐집니다. 헬로 이슈토크, 오늘은 시민주도형 축제이자 글로벌 축제로의 입지를 다지고 있는 원주 다이나믹 댄싱 카니발 개최 소식을 이재원 댄싱 카니발 총감독께 여쭤보겠습니다. 이재원 감독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원주 다이나믹 댄싱 카니발이 이번 주말부터 시작되는데 많은 분들이 벌써부터 기대를 하고 계세요. 어떤 축제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원주 댄싱 카니발은 2011년 원주 다이나믹 페이스발로 시작을 해서 2012년 원주 댄싱 카니발이 약간 명칭 변경을 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시작됐을 때 조금 실패하더라고 또 조금 늦더라도 시민이 주인공이 되는 축제로 전환을 했었는데 그게 어느덧 11년을 맞죠. 그래서 원주는 그야말로 원주 시민 스스로 축제의 성장을 만들어내고 또 지역의 이야기 또 지역의 스토리들이 가미된 지역민이 주인공이 되는 그런 축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 축제 기간이랑 장소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죠? 네. 2022 원주 댄싱 카니발은 아쉽게 조금 축소되긴 했지만 10월 1, 2, 3, 3일간 원주 댄싱 공연장 1원과 문화의 거리 야외 상설 공연장에서 두 군데에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원주 다이나믹 댄싱 카니발이 2004년 따또 축제에서 시작을 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상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떤 성과가 있었을까요? 뭐 그렇죠. 꽤 많은 상을 받았죠. 저희가 하나를 얘기하자면 축제 기간이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한민국 문화관광축제로 진입을 했죠. 그게 이제 4년 만에 최단 시간에 이루어진 쾌거고요. 또 강원도 대표 축제가 3년 만에 이루어진 거고 그리고 또 축제 브랜드상 그리고 이제 이후에 쭉 문화관광대표축제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네. 감독님께서는 댄싱 카니발 초창기부터 함께 해오셨기 때문에 그런 성과들 보면 기분이 또 남다르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너무 감사하죠. 사실은 많은 지역에 축제가 있습니다. 전체로 보면 2천 개가 넘죠. 그 2천 개가 넘는 대한민국 축제 중에 우리가 등의를 매길 수는 없지만 문화관광축제 43개 안에 들었다는 것도 대단한 고무적인 일이고 또 시민분들이 충분히 자긍심을 가져도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댄싱 축제 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브라질 리우에서 열리는 쌈파축제 떠올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른 댄싱 축제들과 비교해서 연주 댄싱 카니발만의 특징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시민력이죠. 시민분들이 이렇게 준비하시고 이렇게 오랫동안 이 축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준 분들 그런 부분들이 가장 강점인 거고요. 또 저희 메인 무대에 대한 메커니즘이 아마 참가팀들 또 오시는 관람객들 관광객분들이 매료시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댄싱 공연장이 펼쳐진 120m의 대형 무대를 보면서 때로는 고속도로 같은 느낌이고 그 도로 안에서 도로를 그대로 극장화시킨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큰 매력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댄싱 카니발이 대한민국 여러 지역들 중에서도 원주에서 된단 말이죠. 그렇다면 원주의 지역색은 또 얼마나 녹아있을지 궁금한데 어떻게 되나요? 일단 시민참여형 축제로서 이렇게 성공한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전국 축제 중에 또 그렇게 시도했었고 또 다양한 시도들을 했지만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원주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무적이었던 것 같아요. 또 협동조합의 메카이기도 하고 또 굉장히 다양한 스토리들이 있죠. 그런 부분들이 같이 결합되면서 엄청난 시너지를 이루고 있었던 것이고요. 또 지역이라는 가치 안에서 이런 축제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동력 같은 게 필요해요. 그런데 원주 댄싱 카니발은 그 기반 베이스 동력들이 대부분 다 시민들이 움직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난 또 힘을 얻고 있지 않나 그렇습니다. 다이나믹 댄싱 카니발은 이제 시민 주도형 축제이자 지상 최대 최장의 퍼레이드형 경연 퍼포먼스로 알려져 있는데 그만큼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잖아요. 이번에 미리 참가자들 또 경연에 참가하실 분들 모집했다고 들었는데 많은 분들 좀 참가하시나요? 네. 원래는 저희가 코로나 이전에는 최대는 1만 2천 명 정도 참가를 하셨죠. 그중에 시민 참가 비율이 한 8천 명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8천 명이라는 숫자가 어찌 보면 굉장히 많은 숫자이죠. 그런데 그게 시민들이 참가한다는 게 단순 참가가 아니고 직접 참가가 되는 거잖아요. 단순하게 관람 고객으로서의 참가가 아니고 내가 주인공에 대해서 플로우에 내가 올라가서 세상에 나를 보여주는 그리고 나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엄청난 에너지가 있는 거고 또 덧불로 저희가 또 시민 합창단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올해는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대략 한 800여 분이 참여를 같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매년 저희 댄시카니발은 오프닝을 시민 합창단들이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글로벌 축제로도 입지를 다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팀들도 참여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올해는 어떨까요? 코로나가 참 많은 것을 변화시켰습니다. 정말 문화예술을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도 참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지만 일반 시민분들도 똑같은 상황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직 코로나가 완벽하게 제어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제가 2019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대략 한 38개 팀, 1600명 정도 해외 팀이 자부담으로 참석을 하셨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참가 문의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풀리지 않고 여권이라든가 비자라든가 이런 문제들 또 한국에 들어왔을 때 코로나 검사를 해야 되는 문제들 이런 경비들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최소화시켜서 현재는 한 4개국, 4개 팀에 한 100여 명 정도가 올해는 참석을 하고 코로나가 조금 더 완화가 되면 내년에 다시 정상도로 왔을 때는 또 엄청난 숫자가 해외 관람객 및 단체들이 참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좀 적지만 그래도 저는 해외 팀의 공연도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는데 이번에도 역시 예선을 통해서 결승 무대에 오르는 팀만이 댄싱 공연에 펼쳐지는 특설무대에 오를 수 있잖아요. 특설무대의 규모가 어떻습니까? 저희 메인 무대는 늘 자랑스럽게도 100m에 15m, 높이 1.2m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무대를 설치하고 있는 중이고요. 압도적 무대에서 또 많은 분들이 그동안 표출 못했던, 2년 동안 표출 못했던 그런 열정들을 뿜어내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특설무대의 규모만큼이나 중요한 게 댄싱 카니발 경연 상금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상금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이제 참가팀이 조금 줄었죠.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나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그리고 저희 축제가 약간 일부 축소되면서 참가단체가 좀 줄긴 했는데 올해는 총 상금이 한 1억 2천만 원 정도 진행되는데 사실 이게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1등 하시는 분들이 2천만 원 정도 올해는 받으시는데 규모가 50명, 100명이에요. 이분들이 1등을 위해서 3개월, 4개월 이렇게 진행을 하잖아요. 그럼 1인당 계산하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상금보다는 축제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축제 준비하시는 동안 정부 지원 사업 4개 선정됐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정부의 예산 지원도 많이 이루어졌을 것 같은데 네. 일단 문화관광축제로 저희가 선정돼 있기 때문에 일부 지원이 또 되는 거고요. 올해는 또 저희가 환경 관련 주제를 가지고 진행하는 프로세스에 저희가 이제 선정이 돼서 또 선정이 됐고 또 인력 지원 사업, 그리고 컨설팅 지원 사업 그래서 사실 더 있습니다. 더 있는데 이게 욕먹을까 봐. 그런데 어차피 때시가 어리바이의 가치가 외부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좋은 영향을 드렸기 때문에 또 이런 좋은 키고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축제 일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째 날 오후 1시에 열리는 프리댄싱 페스타가 본격적인 축제를 식대의 시작을 알리게 되는데요. 이제 댄싱 카니발 메인 경험과는 이건 어떻게 다를까요? 댄싱 카니발은 이제 저희가 공동체적인 의미, 그 다음에 군무 이런 부분의 접근방식이기 때문에 한 팀이 30명 이상 돼야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3명, 5명, 10명 이런 분들도 이제 얼마든지 춤을 추고 싶어 하시고 이런 부분들의 접근방식을 쉽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프리댄싱 페스타라는 프로그램을 도입을 했죠. 그래서 10월 1일 날 1시부터 진행되는데 이틀 동안 이것도 진행됩니다. 예선이. 대략 한 50개 팀이 참석을 하고 계십니다. 네. 또 개막식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특설무대에서 펼쳐지는 개막식 어떤 공연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올해는 뭔가 감동을 이끌어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800여 명의 시민합창단 그리고 2천여 명의 퍼포먼스들이 지금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시면 새로운 감동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더불어 저희가 히오로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히오로라는 것은 축제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진행할 때 자원봉사가 없으면 저희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자원봉사 분들이 참 그늘진 곳에서 늘 많이 힘들어하시죠. 그래서 그런 자원봉사의 가치를 좀 표현해보자 해서 히오로라는 프로그램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불꽃놀이 또 초청 가수 공연 이렇게 연결돼 있습니다. 아까 살짝 말씀해 주셨지만 이번 개막식에는 원주 시민분들이 한 목소리로 노래하는 시민합창단의 공연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거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시죠. 지금 800여 명 분들이 3개월 정도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메아리라는 이런 감동을 가지고 연습을 하고 계시고요. 또 퍼포먼스 분들이 한 2천여 명 분들이 거기에 맞춰서 춤으로 프레시몹 같은 그런 느낌으로 지금 또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장에 오셔야 그 감동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초청 가수 공연도 있지만 이제 또 아마추어분들도 함께할 수 있는 프린지 페스티벌도 있는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가요? 프린지 페스티벌은 지역 내에 있는 많은 예술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많은 예술단체들과 또 전국적으로 또 세계적으로 알려진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들을 저희 선택을 해서 콜라보 형태로 지역예술단체들이 또 이런 걸 보면서 역량이 강화되고 이런 재미있는 일들이 벌어질 것 같고요. 그래서 지역예술단체들이 한 50여 개 단체가 들어오시고요. 또 외부에서도 한 30여 개 단체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축제인 만큼 공연과 경연 외에 방문객들을 위한 부대 시설이나 프로그램 또 어떤 게 있나요?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추구하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는 시민이 원동력이었다면 이 성장의 새로운 폭을 만들기 위해서 지구 환경에 대한 개념을 좀 고민해보자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축제가 에코축제로 전환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자연을 잘못 이용해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개선시키고 우리가 생활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인식 전환을 시킬 것이냐. 그것이 축제를 통해서 조금씩 알려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환경 관련 프로그램들을 굉장히 많이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체험에는 굉장히 다양한 환경같이 그리고 자연적같이 이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녹여져 있으니까 오셔서 내가 일상에서 얼마나 나쁜 짓을 하고 있을까. 지구에 그런 부분들을 느끼시면서 조금씩 조금씩 인식 개선을 통해서 우리가 좀 지구를 지키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가지고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까지 생각합니다. 착한 축제인데 축제에서는 또 먹을거리가 빠지면 또 아쉽거든요. 이번에는 방문객들이 입맛까지 사로잡을 수 있는 색다른 프로그램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마 오시면 놀라실 것들이 부스예요. 일단 부스를 저희가 태양광으로 운영할 수 있게 저희가 장치를 했습니다. 그건 환경 쪽 관련해서 저희가 진행을 한 거고요. 아마 이거는 한국관광공사하고 저희가 매칭을 해서 올해 시범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굉장히 좋은 영향을 이끌어낼 것이고요. 아무래도 먹거리에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가치의 먹거리들이 있잖아요. 원주가 무엇 하나 뚜렷하진 않아. 그런데 굉장히 재미있는 건 어디든 뭐든 평균 이상 하는. 맞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관람국들이 왔을 때 굉장히 재미있는 도시고 굉장히 맛이 많은. 맛이 많다는 것은 아무래도 맛집이 많다는 그런 건데요. 아마 그런 맛집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 또 많은 지역 축제들이 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원주 다이내믹 댄싱 카니발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민합창단이 있는데 또 여기에 더해서 축제 기획과 심사위원으로도 시민분들이 참여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가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열어놨죠. 그래서 시민기획단들이 지금 10년 동안 계속 이어서 오시면서 진행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또 시민합창단이 참가를 통해서 진행하시고 마지막 결승은 전문가 심사위원들이 물론 굉장히 많이 오시긴 하지만 시민의 생각을 좀 넣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50여 명의 시민심사단이 또 함께하는. 그리고 또 매일 아침 쓰레기를 줍자. 그래서 줍킹이라는 프로그램을 시민들과 함께하고. 그래서 다양하게 저희가 배치를 해서 다양한 분들이 동참을 이끌어내고 또 그걸 통해서 지역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원주를 문화예술이 향기가 나는 그런 도시로 성장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이 정말 제대로 즐길 수 있는 주제가 될 것 같은데. 또 지역 청년 문화기획자들의 참여도 좀 더 이번에는 확대가 됐다고 들었는데. 이건 어떤 얘기죠? 지역에서 문화예술기획 쪽의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그 프로그램들을 지역의 청년 기획자들 또 청년 일꾼들이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전에 청년 기획자들을 만나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은 생각들을 들어봤어요. 그래서 그 생각들을 듣고 거기에 맞는 청년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청년 기획자들이 하고 싶은 프로그램들을 배치를 해서 같이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것들을 또 신경 쓰신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번 축제는 약간 지속가능한 축제로서 환경도 많이 고려를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줍깅 같은 프로그램이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환경 연장선에서 보면. 저희가 일상에 버려지는 쓰레기들을 우리는 어떻게 또 주워 담을 것이냐의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 버려지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줍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하나의 또 모범 사례가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축제 공식 캐릭터가 태비라는 친구가 다양한 춤을 추는 친구인데. 이 태비 어떻게 탄생한 건가요? 태비는 사실은 저의 아이템보다는 같이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들을 담아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제 포스터 이미지가 굉장히 강렬합니다. 거꾸로 쓴 비보이가 춤을 추고 그 안에 굉장히 당한 예술 프로그램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하면서 우리 같이 일하는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좀 더 재미있고 색다른 이벤트를 좀 만들어 보면 어떻겠느냐. 거기서 출발해서 태비라는 우리 다양한 오브제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가 하나 구현됐었고요. 이 캐릭터가 계속 발전적이면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그거를 연구해 주신 우리 직원분들한테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렇죠. 요새는 이런 캐릭터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총예술감독으로서 이번 축제에서 가장 신경 쓴 부분이 있다면 이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안전이죠. 안전에 대한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겠죠. 그리고 또 축제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가져갈 것이냐. 이런 가치. 당연히 시민이죠. 그리고 그 안에 환경이라는 포커스가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시민 참여, 환경. 여기에 저는 힘을 좀 실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또 궁금한 질문인데 최근 국내에서 댄스, 춤을 주제로 한 예능 프로그램도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추세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뭐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지역, 이런 케이팝 댄스가, 케이 댄스가 되는 거죠. 케이 댄스가 또 세계화가 되는데 일조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 전신이 댄스 카니발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런 프로그램이 확대되면서 사실은 지역의 많은 도시가 늙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늙어갈 것이냐. 그런데 저희 댄스 카니발을 보면 평균 나이 70세, 75세 팀들이 굉장히 많이 오시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건강하게 어떻게 유지하면서 문화적 프로그램으로 함께 할 수 있는지 그런 동참을 이끌어내는 데에서는 저는 굉장히 훌륭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많이 준비하신 만큼 많은 분들이 또 오시면 좋을 텐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댄스 카니발은 우리 시민분들이 직접 참가해서 만들어주셨고 또 지금까지 이끌어주셨고 또 앞으로 이 지속 가능함을 위해서는 우리 원주민의 시민력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와서 응원해 주시고 박수 쳐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네, 이재원 원주 다이내믹 댄싱 카니발 총예술감독과 함께한 헬로 이슈토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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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